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 의회 코리아 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미 의회 코리아 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. 미 의회 코리아 스터디그룹은 한미 의원과 정부 당국자 간 교류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했으며, 이번 방한에는 아미베라 미 하원 의원 등 5명이 참가했습니다.